앨범의 춤 앨범의 풍선 앨범의 춤 앨범의 풍선 고집을 마시고 앨범의 풍선 앨범의 풍선 앨범의 풍선 네 시간을 없이 살다가 자 이번에도 옆으로 꼭 시작 가볍게 목이 풀고요 좋아요 오른손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자 그대로 옆으로 가셔서 조금만 들어준다면 제리 마시고 그대로 이 선을 뒤로에서 팔을 대기 타게 보였어요 그렇죠 반대 왼 선입니다 손가락을 해봅니다 아래로 어떻게 해서 팔을 붙지, 손 꺼져요 주사차를 위로 가려고요 소리도 안쪽을 들이 마시는 실에서 사랑하는 날 손발 팔 두껍게 팔 뒤쪽으로 스트레치 해준다면 오케이 가볍게 천천히 천이 사막을 걷는다 부탁대로 웃기리라 생각할 겁니다 자 이번 두 스트레칭 우리 늙어가는 것이랍니다 한 번 더 힘을 하시면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요 두막을 팔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어깨가 많이 굳어있거든요 반대로 오케이 자 이번 다리 뻗을게요 온바루 맨날 옆으로 놓고 가슴 덮고 칭찬이 내게 빛 조금만 더 줄게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비내생으로 세트 세월의 한복판에 그렇죠 옥수 이번엔 혼자 있지 않겠네 전산소록 오 만세서 두번째 조 하나 둘 둘 그렇죠 제대야 안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 해준다면 뛰는 소리로 사막을 걷는다는 예쁘게 역설 그렇죠 독사선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들이마시고 늙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뱀주고 아카시아 동그리 맞춰주고 자, 마지막 들이면서 크게 다리만으로 자, 다시 누군지 노랗을 감사합니다.